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설계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동기 임피던스하고 단락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동기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하고 단락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험이 필요한데요. 무부화 시험하고 단락시험입니다. 변학계에서도 비슷한 시험을 했었죠. 여기서도 그런 시험을 합니다. 무부화 시험을 통해서는 무부화 특성 곡선을 얻어내고 단락시험을 통해서는 단락특성 곡선을 얻어냅니다. 먼저 무부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에 하여 시험을 하게 되냐면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급기에 60회로지를 얻어내는 시스템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기속도인 3600rpm으로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한 번은 개방하는 시험, 한 번은 개방해서 시험하고 또 한 번은 단락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계좌 전류를 조정을 해서 그 특성을 얻어내죠. 한 번은 전압특성, 한 번은 전류특성이죠. 무부화 시험을 하게 되면 일단 조건을 먼저 한 번 알아보면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우리가 아는 동기속도가 되겠죠. 무부화 조건입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가 무부화가 된다는 것은 여기가 예일을 부를 때 전기자 전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부화 전류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부화 상태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0한패라는 얘기죠. 즉, 간략한 등가로에서 보더라도 여기가 0이 되면 당연히 0이 되면 이것만 남죠. 즉, 이 발전기 유기기전력과 발전기 단자전압이 항상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계좌 전류를 여기에 들어가는 계좌 전류를 바꾸는 거죠. 0한패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이 유기기전력이 이 유기기전력의 시력값만 쓰면 4.44에다가 Fn에 PhiF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계좌 전류를 바꾸면 이 값이 바뀌죠.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계속 올라가겠죠. 즉, 단자전압은 이것과 같은 상태이니까 얘가 계속 쭉 올라가는 거랑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시험을 하게 되면 계좌 전류를 쭉 올리게 되면 전압이 계속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좌 전류를 쭉 끌어올리면 전압이 쭉 올라가는 단자측에서 측정하는 전압이 쭉 올라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포화가 안 됐을 때 즉, 철심이 포화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계좌 전류에 비례해가지고 계좌 전류에 비례해가지고 기전력이 올라가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값이니까 당연히 전압이 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철심이 어느 순간이 되면 약간 포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포화 특성이 나타나게 되니까 전압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선형 특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무부하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락시험입니다. 단락시험을 통해서 단락특성 곡선을 얻어내는 것이죠. 단락시험은 개방시험과 달리, 약간 무부하 시험과 달리 전기자 측을 삼상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를 갖다가 삼상 단락을 해요. 조건은 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회전 속도는 동일하게 앞에 조건과 동일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개방이 아니라 삼상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 전류를 0A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는 것은 앞에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락시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간략화된 등가율에서 본다면 여기가 단락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단락이 되게 되면 여기 단자 전압이 0V가 되죠. 여기가 0V가 되죠. 단락이 돼서 그러면 여기가 0V가 되니까 유기기 전력이에요. 유기기 전력은 이 관계만 남죠. 이 관계만 남죠. 그래서 이 전류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그냥 단락전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전류는 지금도 흐르게 되죠. 이 전류를 갖다가 그냥 단락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락돼서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해서 단락전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좌전류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계좌전류를 갖다가 0A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면서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단락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한 게 단락특성 곡선이죠. 단락특성 곡선을 보면 계좌전류 갖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당연히 이게 계좌전류에 비례해서 계좌전류가 올라가면 계좌전류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갈 거니까 옴매법칙에서 당연히 IS가 선형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앞에 있는 무부하 특성 곡선하고 단락특성 곡선하고 좀 차이라고 그러면 아까 전압이 계좌전류를 갖다가 올렸을 때 앞에 경우는 뭐냐면 철심이 포화되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선형으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단락특성 곡선은 철심이 잘 포화가 되지 않아요. 철심이 포화되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좌전류를 쭉 끌어올려도 철심이 포화되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계좌전류를 끌어올리게 되면 선형적으로 계속 단락전류가 증가하는 그런 특성 곡선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간 앞에 있는 시험하고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당연히 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철심이 포화가 되지 않게도 당연히 계좌전류를 높이면 당연히 자석이 늘어나서 포화가 되어야 정상일 텐데 이제 포화를 막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자 반작용 자석이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자석이 뭐냐면 주자석을 갖다가 상쇄시켜 가지고 포화를 막는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벡터도를 그려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자석이 여기에 있다. 이 벡터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이거에 의한 유기계전력은 이것보다 90도 이상이 뒤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단락전류를 봐야 되는데 단락전류는 R하고 X하고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회로의 R하고 X성불로 봐야 되는데 단락이 낫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X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단락전류는 요렇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대충 거의 90도, 여기 보다 90도도 거의 X라 그러면 전류가 거의 90도, 완전히 90도인데 이렇지는 않고 R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요정도 위상쯤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자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뜻까면 이게 전기자 전류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게 단락전류가 되는 거죠. 단락시험 상에서 흐르는 전류로 우리가 단락전류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전기자 전류에요. 그러면 여론 이상, 즉 위상으로 따지면 한 80도에서 90도는 아니고 한 88도 뭐 여중 사이에 있겠죠. 거의 X컴포넌트가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합성을 하게 되더라도 합성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작죠. 즉 감자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죠. 감자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계좌 전류를 갖다 올리더라도 실제 철심은 포화가 되지 않는 게 감자 특성 때문에 자속이 포화될 정도 수준의 자속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화 특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단락전류는 계속 계좌 전류를 올릴수록 단락전류 자체는 뭐냐면 선형적으로 계속 올라다. 포화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형 특성이 나타나는 게 단락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가다가 전류가 이렇게 휘는 게 아니죠.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형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 자석에서 잘 상세돼요. 감자가 나타나죠. 감자가 잘 나타나서 철심은 포화되지 않아 선형 특성이 나타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곡선을 합쳐서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의 특성 곡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무부와 특성 곡선하고 무부와 특성 곡선은 포화가 된다고 해서 무부와 포화 곡선이라고 썼어요. 단락 특성 곡선을 겹쳐 놓습니다. 이때 두 개의 시험 조건은 뭐였냐면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로 일정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좌 전류를 쭉 끌어올리면서 시험을 했으면 한 번은 단락, 한 번은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곡선을 얻었죠. 하나는 비선형 특성이 나타났고 또 한 번은 선형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동기 임피던스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 실선이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즉, 전압 곡선하고 전류 곡선을 나눈 것이죠. 그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형으로 갔다 그러면은 무브와 포악선이 선형으로 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기 임피던스는 당연히 어떤 한 값만 딱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값만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좌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단락 곡선은 선형으로 나타나지만 무브와 포악선, 무브와 특성 곡선은 비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동기 임피던스 값이 동기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계좌 전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는 동기 임피던스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발전기의 정격 전압일 때의 계좌 전류 정격 전압일 때의 계좌 전류하고 그때의 단락 특성 곡선에서의 단락 전류의 B로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로 삼자 동기 임피던스를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기 임피던스 값은 사실은 어떤 계좌 전류에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를 정의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단락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락비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무부와 포화 곡선에서 정격 전압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계좌 전류 그거는 IF1이 되겠죠. 정격 전압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계좌 전류 이것과 그 다음에 단락 곡선에서 단락 곡선이면 여기겠죠. 단락 곡선에서 발전기 전격 전류를 만드는 계좌 전류의 B로서 단락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락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의상에서는 단락비의 의미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사실 단락비만 딱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단락비는 단락의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격 전류 단락이 나게 되면 정격 전류 대비해서 몇 배의 단락 전류가 흐르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단락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락비 의미가 되려면 바로 쓴다 그러면 정격 전류, 발전기의 정격 전류,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이 단락 전류는 정격 운전 시, 정격 전압을 놓고 운전을 했을 때의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락 전류하고 B, 그러니까 이게 단락비가 되는 것이죠. 단락비, 정격 전류로, 즉 부하가 정격으로 운전하고 있었을 때의 전류 상태겠죠. 그때에서 3상 단락이 나게 되면 얼마의 단락 전류가 흐르겠느냐의 B겠죠. 문양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장 계산을 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죠. %인피던스의 100에다가 곱하기 IN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게 단락 전류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격 전류의 이게 몇 배, 이게 의미하는 게 단락비가 되죠. 제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락비의 의미는 단락비의 의미는 단락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비를 직설에 쓴다 그러면 정격 전류 대비해 가지고 단락이 났을 때, 3상 단락이 났을 때 정격 전압으로 운전하다가 단락이 났을 때 얼마, 몇 배의 전류가 흐르겠느냐가 이제 사실은 말 즉슨의 단락비의 의미가 되죠. 단락비. 그럼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단락 전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3상 단락이죠. 이렇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인피던스의 100에다가 곱하기 IN. 그러니까 정격 전류의 몇 배로 흐르냐. 이게 사실은 단락비에 해당하는 품목의 부분이죠. 정격 전류에서 몇 배의 전류가 흐르느냐. 예를 들어서 %인피던스가 10%였다 그러면 우리가 10%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10배죠. 정격 전류의 10배의 단락 전류가 흐르다. 이게 이 10배가 결국 단락비가 되는 것이죠. 단락의 비가 되는 거예요. 정격 전류에 대해서 10배가 흐른다. 즉 IS가 얼마란 얘기예요? 10I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격 전류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느냐. 이게 정의가 단락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정의는 IF2에다가 IF1이라고 했죠. 이것은 정격 전압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계좌 전류고 이것은 정격 전류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계좌 전류의 비로서 정의를 했죠. 단락비를. 그런데 결국 이거는 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것은 단락비의 형식이 된다는 거죠. 단락비 형식. 앞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름을 갖다가 왜 단락비가 되냐. 결국 이게 되기 때문에 단락비가 된 거죠. 정격 전류 대비해서 단락전류의 비로 된 거죠. 이 의미 자체가 단락비인 것이죠. 보세요. 자, 이것 대 이거란 말이에요. 비가 이거, 이거의 이거잖아요. 비가. 그러면 삼각형을 요로 삼각형과 요로 삼각형으로 볼 수 있죠. 닮음이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비는 이것 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 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IN이고 여기가 IS잖아요. IN, IS. 즉, 결국 이것 대 이거는 이 비 자체가 뭐가 되냐면 단락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단락비, 여기와 같은 단락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게 단락비니까 단락비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 어떻게 돼요? IS는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인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죠. 정격 전류의 몇 배냐. 고장 전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인피던스법에 의해서 고장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앞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락 전류는 정격 전류의 몇 배냐. 배수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결국 정격 전류에 대한 배수에 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락비의 개념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자체가. 이걸 갖다가 %값으로 표현 안 하고 PU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PU값으로, 이건 %인피던스니까 PU값으로 표현하면 제티의 PU값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100 대신에 1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락비가 되는 것이죠. PU값으로 표현하면,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단락비 자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단락비는 뭐예요? 전격 전류 대비해가지고 단락 전류의 B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렇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IN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IS의 IN은 이게 %인피던스팩. 이게 되잖아요. 이게 단락비잖아요. 단락비. 여기서 말하는 단락비. 단락비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앞에 단락비 정의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단락비는 단락비는 임피던스 비의 말하는 아까 말하는 여기서 임피던스 비의 역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어 임피던스는 당연히 동기 임피던스의 반전기니까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겠죠.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 보세요.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1로 나타내죠. 100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값은 뭐로 쓰면 돼요. PU값입니다. 단위값입니다. 1 대신에 100%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PU 단위값은 1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1을 100%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00%로. 그 다음 0.9 단위값으로 0.9라 그러면 우리가 9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단위값하고 퍼센트값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갖다 퍼센트값으로 쓰고 싶으면 여기다 100으로 쓰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락비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굳이 이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굳이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IS 대신에 넣어가지고 뒤집어 보면 요식이 나오겠죠. 요식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 퍼센트 임피너스 정의식 이렇게 쓰잖아요. 퍼센트 임피너스 정의식 어떻게 씁니까. 전격전압에다가 전격전압에다가 IN에다가 Z 곱하기 100 이렇게 쓰잖아요. PU법이니까 PU값으로 쓰고 싶으면 100 제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제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이 형식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의 역수.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냥 개념으로 쫓아가세요. 개념으로 쫓아가세요. 이게 우리가 단락비가 된다는 그 자체가 단락비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단락비는 단락비는 이 특성이 맞죠. 이 특성이 맞고 즉 동기 임피던스 임피던스의 역수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서 있죠.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 즉 임피던스가 크면 임피던스가 크면 단락비가 줄어드는 것이죠. 임피던스 크다. 즉 임피던스가 크다는 건 단락출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단락비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단락비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단락비라고 이름을 써놨으니까 단락비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당연히 임피던스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작으면 당연히 단락비가 커지겠죠. 즉 단락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단락 전격전류 대비해서 단락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니까 고장전류가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단락비하고 동기 임피던스의 특성 자체가 발전기의 설계 파라메타 중에서 설계 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를 크게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작게 설계할 거냐 즉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설계할 거냐 작게 되게 설계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에서 단락전류하고 리액턴스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편에서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사고 시의 단락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21강 쯤 됐을 겁니다. PQ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강의에서 21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단락전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전기 단락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리 한번 그 값을 한번 보면 뭐 이런 정도 값이에요. 단락비가 미리 한번 그 값을 한번 보면 단락비가 큰 경우라도 수차발전기가 그렇죠. 0.9에서 1.2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가 작은 경우 작은 경우가 0.5에서 0.8 즉 이게 단락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격 전류의 몇 배의 크기로 단락이 났을 때 삼상단락이 났을 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즉 보면 큰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락비가 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게 1.2 즉 전격 전류의 1.2 정도의 단락전류밖에 안 흐른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예요? 단락비가 작은 경우는 0.8이잖아요. 즉 전격 전류의 0.8배의 단락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죠. 삼상단락이 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격으로 전격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전격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단락이 나면 전격 전류보다 더 전류가 더 작아지냐 삼상단락이 났는데 훨씬 커져야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시험상에서 말하는 단락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발전기 설계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단락비 특성을 어느 정도 크기로 가져갈 것이냐 뭐 좀 크게 설계할 거냐 아니면 작게 설계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삼상단락이 나게 되면 약간 다른 식의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근데 회전기이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바뀌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돌발 단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단락 전류는 매우 크다는 이야기죠. 돌발 단락이 나는 그 초기에는 굉장히 큰 단락 전류가 흐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락비 여기서 말하는 단락비 0.8 아까 1.2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크더라도 1.2 그 다음에 보통 한 0.6 0.7 0.5 이 정도 근처일 건데 작은 경우는 그럼 전격 전류보다 더 작은 단락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흐르는 돌발 단락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돌발 단락 전류가 흘러서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가 당연히 전격 전류보다는 훨씬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전기는 시간에 따라 그 단락 전류가 점점점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계좌곤선에 또 유기기 전력이 발생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분 또 그 다음에 댐포곤선이 있는 경우는 댐포곤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안정화된 지속적으로 이 전류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 전류가 지속해서 계속 흐르는 단락이 났을 때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전류죠. 그 전류는 뭐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격 전류보다 작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따지면 요런 돌발 단락이 나게 되면 요런 초기가 아니라 초기가 아니라 완전화됐을 때 요거는 요런 그림은 금방 안정화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수초 정도 지나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전격전류에 대비해서 단락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인데 요런 정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에는 좀 큰 값이 흐르죠. 이게 돌발 단락시에 초기에는 굉장히 큰 전류가 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가면서 점차적으로 전류가 점점 쭈는데 지속에서 계속 흐르는 이 전류의 크기를 보고 전격전류 대비 얼마나 흐르냐 그걸 가지고 단락비를 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전류가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거를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단락비를 말해놓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단락비면 당연히 전격전류의 수십 배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면 초기값 가지고 보장이 났을 때 당연히 차단기들이 동작하는 시간대들은 여기서 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험인상에서 나타난 것은 스테이디한 상태 스테이디한 상태에서 나타난 그 값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번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제 삼상단락이 났는데도 지속적인 지속단락 전류는 그렇게 큰 값을 가지지 않느냐 삼상단락이 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L값이 거의 R보다는 L값이 대부분 X X값이 거의 도미넌타작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기전력이 많이 커지지를 못해요. 기전력이 많이 커지지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전류들 많이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워낙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정화된다. 그런데 초기 돌발 단락시 초기 상태에서는 그 특성 하고 다 섞여서 나타난다. 있잖아요. 계좌 곤선의 유도 전류 그다음에 댐포 곤선이 있는 거예요. 댐포 곤선의 유도 전류 얘기해서 과도적으로 큰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전기자 반작용 에다가 더 얹혀져서 나온다. 그런 부분이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전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려고 그러죠. 차 과도 기간 그다음에 과도 기간 그다음에 스테이디 스테이트 기간 이렇게 나눠서 말하죠. 차 과도 과도 그다음에 정상상태 보통 이게 보통 한 주기 정도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 수사이클 한 수초 정도 지났을 때 안전이 완정이 됐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개념적으로 그리다 보면 이게 금방 센츄레이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시간이 좀 안정화되는데 즉 그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시간 이건 초단이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만 볼 때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물론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긴 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긴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그림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볼 수는 있죠. 발전기의 단락전류가 리액턴스를 말할 때 우리가 차가도 시기에 나타나는 리액턴스를 즉 전압을 일정하게 놓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류가 주는 것을 인피던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류는 줄잖아요. 그런데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놓고 해석할 때는 인피던스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피던스가 뭐냐면 이때 인피던스 요거 그 다음에 요기간대 인피던스 요렇게 요기간대 인피던스 요렇게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그 값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을 따지면 보통 차과도 기간은 한 주기 정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 구간 수사이클 정도 5주기 6주기 7주기 8주기 그런 구간 정도 구간 말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스테이지 스테이트냐 그건 아니고 지금 스테이지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경우는 뭐냐면 완전히 세추레이션 돼가지고 더 이상 뭐냐면 그 크기가 더 줄지 않는 유지하는 그 영역대까지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수초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는 용량이라든가 여기는 당연히 유도전류가 사라지는 시정사고 관계가 되겠죠. 삼상평형 운전하던 발전기가 돌발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큰 과도전류가 흐른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돌발 단락전류가 되겠죠. 이 전류는 이제 점점 초기에는 큰갑을 나타나다가 큰갑을 나타나다가 몇 초 뒤에는 지속적인 단락전류가 된다. 이 지속적인 단락전류가 이게 아까 단락비가 말하는 그 단락전류는 지속적인 단락전류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이 시기 때 흐르는 이 인피덴스에 의해서 즉 전기자 반작용이 완전히 작용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갑으로 나타난 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도전류갑은 과도인피덴스 갑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인피덴스 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터빈 발전기의 리액턴스의 계락갑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차가도값이죠. 차가도값에서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 값으로 가면 점점 그 값이 커지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가 전류가 줄어드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임피덴스가 여기서 이제 리액턴스죠. 리액턴스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임피덴스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압을 우리가 일정하게 놓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를 임피덴스의 변화라고 우리가 놓고 해석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압은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전류가 왜 주냐 라는 걸 이야기할 때 뭐 오리지널리하게 전압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야기 편한 전압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덴스가 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좀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덴스가 이렇게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피덴스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여기가 리액턴스의 계략값인데 이건 평균값 되는 것들이에요.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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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이거의 역수가 PU값이니까 이거의 역수는 단락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의 역수만큼 배만큼이 전격전류에 비해서 단락전류가 흐르는 비가 되는 거죠. 단락비가 되는 거죠. 이제 계략적인 값을 보니까 0.48 에서부터 0.78 아까 평균에 보니까 0.5 에서 0.8 쯤으로 되어 있었죠. 터밍발전기 인 경우에요. 이런 것은 참조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계산 예제 한번 볼까요. 단락비가 0.64 인 발전기가 있다. 동기리액턴스는 얼마냐. 이런 것들은 동기리액턴스와 단락비의 관계는 역수관계다. 동기 인피던스인데 계략적으로 따지면 권선의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 이 값은 권선의 저항과 사실은 뭐가 더 있냐면 누설 리액턴스가 하나 더 있죠. 그런데 그 값은 이거에 비해서는 워낙 작은 값이죠. 동기리액턴스에 비해서 작은 값이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리액턴스 값과 같다. 여러분이 취급하셔도 됩니다. 이 값의 PU의 역수죠. PU의 역수가 단락비가 되니까 이걸 바꾸면 동기리액턴스가 몇 PU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0.56 PU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U다. 1.56 PU다. 또는 퍼센트로 따지면 156%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준 임피던스니까 기준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준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이게 리얼 가운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 임피던스 내용은 변압기 변압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제가 단락 계산할 때 고장 계산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준 임피던스 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브와 전격전압 운전 시에 물론 삼상평형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전제적금을 잡고요. 그 다음에 삼상 단락을 일으켰을 때 전격전압 몇 배의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르느냐 이게 돌발 단락 전류를 묻는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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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전류 대비 몇 배의 단락 전류가 흐르냐 그것은 알려드리면 우리가 단락 B를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단락 B가 0.64 니까 전격전류 대비 전격전류 64% 전격전류 64% 64% 64% 64% 64% 64% 64% 64%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전격전류는 우리가 노흥값 이라고 보면 되죠. 노흥값으로 놓고 보면 전격전류 대비해서 68% 정도 수준의 지속적인 단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전격전류를 직접 구해가지고 전격전류를 직접 구해가지고 이게 전격전류죠. 전격전류를 구해서 단락 B 개념을 바로 써가지고 전격전류의 몇 배냐 그 단락 개념을 쓰라는 얘기죠. 써서 삼상 단락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돌발 단락 전류가 작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발 단락 전류를 묻는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안정화된 즉 전기자 반전류만 작용 L 컴포넌트가 주로 작용할 때 감자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격전류보다는 더 작은 전격전류보다는 작은 단락전류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발전계의 동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개략적으로 표현하면 동기 리액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권선에 저항하고 누설 리액턴스를 무시하고 무시할 정도로 동기 리액턴스라 큰 것이죠. 동기 리액턴스라 특성하고 단락비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의는 그렇겠지만 결국 이게 왜 단락비라는 이름을 붙여줬는지 그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단락비 특성을 얼마나 크게 설계할 수도 있고 작게 설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발전기의 특성이 바뀐다. 그런 것을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제는 뭐가 되냐면 단락비가 큰 경우에 단락비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철기계가 된다. 단락비가 큰 경우는 철기계가 된다. 그 다음에 단락비가 작으면 동기계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시에 단락비를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